소녀시대, 엑소첸백시가 스니커즈 제작에 참여한 모습, SM 제공, 서울는 연합뉴스. 이은정 기자는 소녀시대와 엑소첸백시가 디자인한 한정판 스니커즈가 8월 출시된다. 11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소녀시대 태연 써니, 효연유리와 엑소첸백시, 첸, 백현, 시우민, 가 싱가포르 스니커즈 브랜드, Y스니커즈, YSM, EAKERS, 어하 SM의 라이프스타일 제품 브랜드, 아스텔앤아스파이어, ASTL. 이들이 참여한 제품은 리미티드 스페셜 에디션으로 제작돼 8월, Y스니커즈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전세계에 판매된다. 이달 25일부터 사전 주문을 받으며, 세계무료배송, 스타의 이름이 각인된 셔틀, 신발 모양을 유지하고자 속에 넣는 도구, 진정 등 선착순 프로모션이 진행됩니다. 참여 가수들은 스니커즈를 직접 디자인한 것은 처음인데, 굉장히 색다르고 재미있는 경험이었다. 고소감을 전했다. 이들의 제작 참여 비하인드를 담은 영상은 Y스니커즈 홈페이지 및 각종 SNS에 공개된다. mimi.yna.co.kr 2018년 7월 11일 14시 4분 송보